오늘은 집밥을 먹을 겁니다. 기대하세요? 참치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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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한 Congress 네, 당장 3분간 매콤아기무술 미역국 국은 미역국 입니다 잘 먹을게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핵쫓 얇은 아 다음날에 가득한 이름내로도 그냥 이렇게 찍어먹으면 좋아요 너무 뜨거워 근데 저는 정말 좋았어요 다음날은 조금 더 좋은데 다음날은 그리고 우레는 잘 안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다 저는 지금 저희 집에서 와, 까먹어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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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간에 무슨 까떡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밥 한 끼 챙겨 먹어서 너무 좋아요. 혼자나 밥 밥 밥 잘 안 챙겨 먹을 거잖아요. 밥 잘 안 챙겨 먹을 거잖아요.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행복 행복했고 행복했고요. 오늘 한 끼 더 너무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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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양손에 다 M자가 있어요. 밥 밥 먹방에 다 먹은 게 다 먹은 게 다 먹은 게 다 먹은 게 다 먹어요. 그래 복 있나봐요.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